물 안고 들어와, 사과이 안고 들어와서 물 넘어서 들어가, 물 넘어서 여기 목숨 고등학생 사회받아주시고 여기 터져나 사회받아주셔서 안에다, 너는 안에다 자, 이렇게 하늘씩 오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아이고 물 넘어서 들어가 신랑님이 물 넘어 들어오셔서 들어가, 얼른 갔다 올려놔 탱화 물 타놓고 넘어 들어오고 우리 여기 초심 고다현이 오늘 신랑님 오셨는데 옥슈 갈면서 돌기 시작하네 그래, 이러니 무슨 무당이 팥 부리고 쟁 치고 이게 뭔 필요가 있어 들어오는 날 내 몸에 계신 신랑님하고 이렇게 합의받아서 눈물 나고 이게 최고지 아이고 우리 초심 고다현이 첫 옥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진짜 무당이 모습이에요 진짜 무당 네, 첫 옥수예요 순련들한테 촛불 키고 간소하게 틀어있어서 어제 어제 굿 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라 지금 징도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방을 좀 방을 갖다 이제 바로 고기 붙어 이제 그 전에 계시려고 쇠로 보시고 엄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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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분리나 엄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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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아프지 않고 식구들 자년들 편안하게 건강하게 걷어주시고 단발먹고 간장하게 걷어주세요 아 향은 향 냄새가 마트넘 그렇게 향기가 좋아서 그러더니 엄벌려 엄벌려 복사사 엄벌려 아 흐흐흐흐흐흐 엄벌려 엄벌려 어 앞으로 내가 손님 오자되고 여기 여기 대실정기다 하고 처음엔 절압 절압마 후임없으사 도담시령님 부근신령님 항상 보냐봐요 모시자습니다 여기 새시령님 모셔 놓고 인해 아비시령이 받으셔서 집안에 신뢰 바람져주시고 주삿바람져주시고 말도주고 글문지고 영광지고 도면조사 하나 대신 할머님, 하나 대신 할머님, 하나 대신 할머님 하나 대신 할머님, 하나 대신 할머님 몸 안 아프게 도와주시고 몸 안 아프게 도와주시고 말민 차리시고 병민 차리셔서 여기 말민 차리셔서 맨날 물로 늘려주시고 흘려주시고 건강을 해주시고 해변 되시길 바랍니다. 몸이 병민이 날아올까 푸는다 보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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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 하자쓰라 자쓰라 의자손 몸에 실려 흘려가자 대기여 가자 하자쓰라 하자 대기여 흘려가자 대기여 흘려가자 하자쓰 흘려가자 하자쓰 흘려가자 하자쓰 하자쓰 하자는 하자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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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맨 아는 아이고 고맨 ethic아 아이고 고맨다 아이고 고맨니 아이고 고맨다 아이고 아이고 내. 아멘 아 아 acontec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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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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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있었다 우리에게 아이고 그 아기다 열어줄 것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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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자원씨가 내 아미 공부당들 깜다고 말해줘야 돼 아래지? 그래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뛸수록 기운이 맑으리 얼굴이 편안해지고 아이고 또 아무도 아무도 저 팔이 아프고 있는데 두드리려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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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베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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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쥐브 Rs. 무사히 무사히 쥐브 아 Highho 아휴 아유, 이거 들어와! 아유, 이 소녀가 아유! 너 도둑이 있었는데 도둑이 이렇게 웃을게요 왜 웃을게요 아이고 저거 다 믿는데 왜 이 소녀가 왜 이 소녀가 이 소녀가 이 소녀가 아유, 이 소녀가 왜 이 소녀가 여기도 하죠. 눈을 꼭 펴가지고. 이렇게 숨어져. 이게 뭐야. 에휴 이제 식구들 하나씩. 에휴 tweeted it to my soul. 내가 잘 물려줄거야. 내게 썰어 내게 썰어 내게 썰어 왜 꼬집꼼들어 왜 꼬집꼼들어 꼬집꼼산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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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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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utti 아 그만해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한달 두달은 나 혼자서 이렇게 원메출을 해야해 나 혼자 한달두달은 거기 앉으면 촛불이 켜다가 방울편들고 흔들면서 혼자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혼자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걱정 없게 생겼어요. 첫째로는 어쨌든 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도 얼굴이 더 뽀얘지는 그냥 나요. 걱정하지 마요. 진짜 내가 잘해줄 거다. 내가 잘해줄 거다. 사람들 모습이야 이제 진짜. 며칠 전까지만 그러면 얼굴이 그냥.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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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종일 또 해도 부실라 꺾어도 돼